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원왕연입니다. 저는 공학박사로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년 처음 교수로 임명되었는데요. 산업계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그리고 능력있는 인재를 양상하고자 학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시에서는 보통 20개 정도의 국책 및 산업체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데요. 대부분이 수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천기술개발 및 국가기반구축사업, 다양한 산업체의 솔루션 제공 및 기술개발 전략 마련, 수소생산기술의 표준화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의 큰 원동력은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현대사회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수소이기 때문입니다.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데요. 수소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서 깨끗한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사용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단위 기술의 개량과 개발뿐만 아니라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모두를 향상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소 관련 학회와 특강 같은 행사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매체를 통해 수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면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수소에 대한 지식이 쌓인 것을 느낍니다. 성정에너지원이자 에너지 캐리오로서 수소 관련 핵심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제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산업활동화를 위해 다같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여 저장, 유통, 활용하기까지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관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논문을 모아 출판하는 등 후속 연구자들이 빠르게 기술을 습득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산업이 더욱 활성화하고 시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업부에서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서 수소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기업체소도 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학과나 대학원을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산업체 인력을 교육해서 시장의 성장속도와 인력의 배출 규모를 맞춰야 합니다. 학생마다 배경지식과 능력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인데요. 학생들이 졸업할 때 교육을 통해 한껏 성장한 모습을 보면 매우 뿌듯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저는 수소를 수능시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준비한다면 더 좋은 기회와 가능성이 열릴 것이고, 잘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반대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소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청년이 꿈을 가지고 수소산업에 도전해서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키워갑니다. 수소의 미래를 키워갑니다.